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허락하신 유일한 조직체가 있습니다.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성경적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비성경적 교리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신학기를 나왔다. 누구의 안수를 받았다. 무슨 학위가 있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령하는가? 성경도로 성도들을 양육할 능력이 되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었다고 여러분이 확신할 때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지역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하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신다는 게 제가 좋아서 교회에 온다. 이거 이상하죠? 제 설교가 좋아서 온다. 그럼 설교가 나쁘면 가는 겁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성도들과 갈등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이십니까? 지금은 말씀 안 하시니까 여러분 몸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화내고 밟으시면 성님께서 슬퍼하시고 침묵하시니까 우스워 보시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잔이 차면 사탄에게 그 사람을 내어줘 부를 겁니다. 사탄을 막대기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낱낱이 다 까발려지고 불에 태워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사신 교회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들로 섬기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경비를 드린다.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지역에 계셔서 멀리 지방에 계셔서 또는 외국에 계셔서 참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가까운데 계시면 오셔야죠. 그런데 이제부터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귀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얘기입니다. 조롱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조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지역교회 속속해서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아시고 섬기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여기 구령하는 교회이고 성경들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진리지식으로 양육하는 교회이다. 확신을 가지고 가졌으면 오는 겁니다. 놓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고 어떤 누가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이 불러주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스운 겁니까? 간증도 했잖아요 여기서. 그 간증은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사실대로 간증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아시고 주임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 성경의 문맥을 단어를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게 되고 술을 끊게 됩니다. 더러운 죄들을 버리게 되고 거리에서 조금 더 성적하면 외치게 되는 겁니다. 형제라면 자매들은 거리에서 외치지 않고 나머지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빼놓지 말고. 그런데 어떤 성경을 이만큼만 믿어요. 이만큼만 믿고. 그러면 성경이 그 사람에게 성경입니다. 아니면 여기 삼각김 이것만 믿고. 이상한 이런 모양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지. 앞 표지부터 뒷 표지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형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